월요일 묵상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까지 사무엘상 서론과 1장에서 3장까지 살펴봤습니다. 항상 우리가 살피고 있는 그 역사적인 시점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과 흐름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역사적인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라 살펴가는 흐름들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더욱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그것이 역사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역사를 바르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르게 하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가난한 땅을 사명의 장소로 삼아서 그곳에서 믿음의 후손들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백성들을 신의 산에 먼저 모았죠. 그래서 분명한 언약 하나님의 뜻 의도를 알게 하셨고 그래서 그곳에서 직접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도와 규례 하나님 나라의 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그 이후에 여우수와에게로 그 사명이 넘어가서 가난 정복 전쟁을 시작하죠.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드디어 시작하게 했는데 여우수와 백성들이 부지런히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난한 땅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핵심적인 세력들을 무너뜨리죠. 중부, 남부, 북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가난한 땅의 주도권을 가지게 됐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가난한 땅에 대한 통치 영역이 미치게 됐죠.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땅 대세를 쥐었지만 아직 점령되지 않은 많은 지역들 속에 남아있는 가난한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여우수와에게 맡기셨던 것을 다시 모든 지파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러니까 각자 각 백성들에게 이걸 맡기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스스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루셔서 그 법 안에 하나님의 신해산 법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법도 안에 인권과 공평과 평등과 정의와 사랑과 배려라는 그런 귀한 삶의 가치들이 있어서 부른받은 백성들이 바로 그 살아가는 그곳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명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때 이 백성들에게 맡겨진 첫 사명 그러니까 가난한 족속들을 완전히 이제 그 땅에서 진멸하는 그 헤렘의 전쟁을 순종하는 것부터 그들이 이제 맡은 사명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타협을 했죠. 그래서 전쟁이 흐지부지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세웠어야 됐는데 온전하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첫 명령부터 흐지부지 되면서 삶의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뭐 힘을 다 잃었고 주도권을 놓쳐버린 가난한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그냥 일부는 어떤 남겨서 노예로 자신의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부터가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대충순종이었고 불순종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헤렘의 전쟁, 진멸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들을 노예로 써먹겠다. 이런 생각으로 대충 순종해버리고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땅에 남아있는 이 가난한 족속들이 남은 사람들과 동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되면 좀 더 정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정말 바르게 끌고 갔으면 좋았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가난한 땅에 동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족속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족먹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의 시작이었고 그래서 그런 흐름이 350년 동안 반복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사명을 망각하고 타락하여 살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던 대로 이미 경고하셨던 대로 징계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으면 회개하고 또 바르게 서려고 했다가 또 편안해지면 또 다시 사명을 망각하는 그런 악순환 사사시대의 그런 악순환의 패턴을 살게 되죠. 이 백성들은 사명을 가지고 보내받은 가난한 땅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자신들의 본능과 욕심에 기초한 그런 세상의 법도 가난의 법도 이집트의 어떤 종교 그런 문화들을 흉내내면서 하나님께서 담지 말라고 거기서 구별하여 냈는데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가난한 족속들과 한 통속인 것처럼 그렇게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삶을 주도하는 사회 법률의 기초는 뭐가 근간을 이루겠어요? 바로 신의 산에서 맺은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가 사회 근간의 어떤 사업법률처럼 됐는데 이게 이제 전통이 되어버렸던 거죠. 전통, 자기들이라도 풍습이 이렇게 된 거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여 유일한 신으로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이끄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잡신의 하나 이렇게 취급하게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 수준이 떨어져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난한 잡신을 섬기는 그냥 우성승배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그 정도만 인식하는 그런 영적인 수준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서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사무엘서의 시작 부분이 바로 이런 역사적인 이런 상황과 배경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알게 하고 있는 겁니다. 거친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삶을 살아가는 껍데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속은 완전히 세상 우상승배자들과 똑같은 상태.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거친 교인이고 교회당을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고 뭔가 분주하고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삶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완전히 이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그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마음, 그 비전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 엘리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그런데 그 사명을 주도할 하나님께 맡은 자들의 그런 지경이, 그 생각이 그들의 수준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줬죠. 그런데 이번 주 살펴 우리가 4장에서 6장, 7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어떤 지경에 있는가 그러니까 이 시대, 사명을 맡은 이 민족이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만 사실 사무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의 영적인 상태, 약속을 맡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이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면서 겉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속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불신앙의 삶이 지금 얼마나 이 사회 속에 만연했고 그래서 이들의 삶이 점점 어떻게 바닥을 쳐가고 있는가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에서는 사무엘의 그런 극적인 등장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살피는 4장에서 6장까지의 이번 주간 살피는 내용에서는 너무도 중요한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에 사무엘의 이야기는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풍토를 그 시대의 어떤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을 잊지 마시고 읽어가야 사무엘서의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인식, 어떤 분이라고 인식하는가 이걸 보면 저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여, 저들을 구원하신 구원자여 이 땅을 맡기신 어떤 주인으로서의 하나님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하나의 자기들의 전통에서 나오는 신 옛날의 신 가난의 우상 중에 하나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식의 인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잘 파악하고 살펴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단지 그 시대, 그럼 그 사건만이었냐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를 다니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교회의 이야기 우리 시대의 교인들의 이야기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온 역사 속에 이 사건은 끊임없이 고개를 드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시대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이렇게 자부하면서도 저들이 아는 하나님의 수준이 그냥 우상과 미신 정도였었는데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많은 교인들의 현실을 보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그냥 습관되어진 어떤 신을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죠. 그저 다른 신들보다 강하다 힘이 센 우상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하는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라는 걸 확실하게 살펴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말은 그렇게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말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들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주는 어떤 수호신의 하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술램프 속에 그 알라딘 영화에 나오는 신비한 힘을 가진 신비한 마술램프 속에 그 진이 요정이죠. 그런 것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왜곡된 그런 신앙의 현실이 이제 이 사건을 통해 여기 4장에서 6장, 7장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먼저 보이셨어요? 한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언약을 늘 성실히 지켜주시는 것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오해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그런 백성들을 징계하고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오직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분명한 우리를 향한 뜻이 분명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4장에서 6장을 통해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농간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무당 구타듯이 신을 달래고 막 얼려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별짓을 다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어리석은 농간에 제사밥이나 먹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해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불순정하여 결국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에게 내용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의 법계를 뺏기는 수멸을 당하고 모멸을 당하셔도 그렇다고 그것이 못마땅해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신적인 행동을 모른 척하고 내가 부끄러우니까 그냥 나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 블레셋 쪽속들을 단번에 그냥 다 쓸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받아드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괴되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모멸하는 일을 스스로 당하셔도 쉽고 빠른 길을 찾지 않고 자기 체면을 살리는 길을 택한 게 아니라 참된 진리의 길, 이미 언약하셨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그 말씀대로 걸어가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타협이 없는 삶을 사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과 자신의 욕심과 타협오피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나쁜 서가 아니라 올바라서, 올바르게 서고자 하니 하나님 닮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니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듯 성도들을 미워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인 여러분들이 지금 보냄을 받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왕따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주눅 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거나 두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길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정말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만난 사람들이 살아갈 삶의 분명한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2장 1절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들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분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언약 백성으로 우상 숭배가 들끓는 가난한 땅에 들어간 이 백성들이 그 땅에서 이런 구별된 삶,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된 삶 열방의 제사장으로 부른받은 그 정세상을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어떤 시대에 태어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 땅 그 시대 사명자로 서야 되는지 이걸 분명하게 지금 사무엘서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4장부터 본문을 차분히 계속 읽고 묵상하며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열방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알리는 그런 제사장으로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겉은 교인이고 교회당을 부지런히 다니지만 속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이루게 하는 그런 종으로 부릴 신을 찾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서 양복 입은 무당처럼 늘 포닥거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좀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고 좀 불편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어떡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쉽고 편안한 방법을 찾아서 타협하게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우상숭배의 삶인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본능이죠. 그런데 성도는요. 그런 본능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주신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규례를 따라 그분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성도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긴 성도들이 본인을 받은 곳에서 사명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본능과 욕심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가지고 마음대로 떠돌아대고 우습게 여기는 일을 당하셔도 하나님께서 이 땅과 사람들의 행하시기로 하신 약속을 따라 변치 않는 길을 걸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여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괴가 그 이방인들에게 뺏겨도 또 눈에 보이는 여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이방인들에게 파괴당해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지켜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어떤 역사적인 위대함을 말하려고 적은 게 아니고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바르게 알게 해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사명자인 것처럼 떨지만 정작 정말 사명대로 살아가야 될 보내받은 세상에서는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의 힘도 이용하고 세상의 힘도 다 한소간하기 위해 쥐고자 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의 방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들의 착각을 일깨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잘 분별해서 각자 보내받은 삶에도 곳곳에서 방종하고 방황하며 자신의 분명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 교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보내받은 언약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법도와 귀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죄롱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셔서 나를 인격적 존재로 지으시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자유지를 가진 존재를 세우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고 그냥 육체의 본능과 욕심에 따라 생각하는 일반적인 미신 정도로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세상의 우상을 찾는 이들과 다를 법 없이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어갈 세상 죽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방법이 완전히 우리 하나님에게 주신 그 말씀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 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하고 신실하게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무조건 오냐오냐 하는 분이 아니라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있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글쎄 향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어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그런 삶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길로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